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위치에서 로로야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를 보고 리뷰 남겨주신 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영화의 또 다른 즐거움 중 하나는 아역배우 박소희와 김준의 여리언 너무 귀여워서 나오는 장면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마법 김준 앤 박소희의 남매 케미가 너무 재미있었다 아역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귀여워서 더 좋았다 완전 결혼 권장 영화 사람들이랑 같이 웃고 울고 영화관에서 이런 따순 감정이 얼마인가 아역배우 박소희, 김준 연기를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잘하는지 보고 있으면 엄마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되는 최고의 신스틸러 로이와 로아 같은 애들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영화 보는 내내 김준 귀엽다고 속삭이기 바빴다 새해 첫 영화로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귀엽고 영화도 너무 유쾌했어요 마지막엔 좀 울기도 했어요 두 번 봐도 재밌을 영화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 번 보고 싶네요 영화 볼 때 크게 웃는 장면이 아닌데 진짜 빵빵 웃었습니다 꼭 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권상우 오전새 이민정 배우가 웃겨주고 울려주고 소희 준이가 행복해 만들어주는 영화 롤롤 남매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웃겨서 배꼽 빠지는 줄 뒷부분에 감동과 사랑을 주는 그런 영화 가족과 한 번 더 보러 같이다 별이 다섯 개 많네요 함께 본 가족들도 재밌다고 웃음과 감동 둘 다 잡았네요 커서 담보랑 우주랑 되는 쌍둥이 남매라니 이건 되는 복권일세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